오늘은 술이 없으면 하기 힘든 차량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말이죠 블라디냥님이 차량을 지원해주셨습니다 한번 해볼게요 안녕하세요 IPC입니다 GTA 5 로스산토스 관광하기 93편 영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아 또 오늘 힘이 우렁차구만 오늘 제가 비싼 마이너 샀거든요 아 뭐래 자 안녕하십니다 엔스터 마틴 빅터 차량이 되겠습니다 블라디냥님 작품 아 소리 벗어 부엉 사장 우는 것 같아 자 짙은 초록색에 오 오 오 원래 이게 에드온 차량인데 그니까 5M 차량이라고 해야하나 근데 정말 감사하기도 그 에드온 차량으로 바꿔주셨다가 문제가 있어가지고 예 제가 이름 뭐지 베스터? 베스터가 맞나 이게? 어 저거냐 나오지 않나 아 스펙터 스펙터 차량으로 제가 교체했습니다 그리고 핸들링을 복사해가지고 그 스펙터 비이클 점 메타에다 넣었고요 이렇게 해서 예 최대한 비슷하게 구현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차 안은 한번 볼까요 비이클 어 어...무어 컨트롤? 다 열어. 앞이라 안 열리구나. 안 열리나? 안 열리네. 자. 이게 엔진이 앞에 있죠? 아, 열 수 없네. 못 열나? 보인다. 아쉽네요. 안 열리네. 아쉽게 무서워. 푸웅! 되네요. 일단은...12기통에 6.3L...야따 야... 와... 버스텐보다 크네. 5L짜리하고 그 다음에... 헤미가 몇이지? 6.3인가? 6.8? 이게 아마 6.3이나 6.81L일거에요. 저는 12기통에 그 다음에... 휴동기... 아, 아니다. 기어수 있다니야? 하나? 휴동구동 시스템... 후론이야? 그러네? 아휴, 후론구동이네? 그리고... 아까... 838마력인가? 아, 아, 죄송합니다. 836마력. 거꾸로 익었네. 838. 거꾸로 익었어. 836마력입니다. 자. 후렴과 seat 1 comme cn. ㅎ 후론다로 경청 한번 나와보자. 우! 우워 basemento robanto 어어 Sig 우웩 Melissa 어? 뭐야. 노란 색깔.. 어, 뭐야 어? 아 이거 Rudy구나Alwe 아 이거 원래 노란색... 아 이거 원래 노란색... 불빛이 나면 안되는걸라고 했는데... 요거는... 최대한... 제가 차를 제작한게 아니고... 예 grocery 차를 제작한게 아니고 예 그... 할줄갈... 할 줄을 몰라가지고 다. 오늘은 이렇게 하고... 안녕 고양이 안녕 고양이 경찰과 한번 놀아 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이거 좀 고려 작은 것 같은데 들어왔네 오케이 크다 됐죠? 나이스 오케이 좋아 오오오오오오 더 비하네요 야 빠르다 오우 투 클로스 박으십시오 오우 그쵸 뭐야 여기 미래 오우 오와 어이구 로이스 로이스 를 박았다 아 이건가? 아 이거구나 오케이 확인 아 더 가대? 에이 형님들 저희 애가 항상 들어오는 곳이죠 살짝 끌고 간다 타실래요? 오 뭐야 어 오 오 오 오 오 오 오 쳐버렸어 어 오 오 오 아 야 문 열면서 사람을 쳤어 어 잠깐만 저거 생각났다 웰스 폴리스 아 폴리스 말고 나와 자 다시 오토 테이크에 들어가서 네 폭주적 형님 가 있나? 나오나? 손 안되네 사용하네? 없네 아이 에이 에이 폴리스 오피서 오피서 어따 잘되네 좋아 나는 그 오토사이클 형님들 야 있다 나이스 그러면은 왼쪽 아 어 소리 열어 중강애를 찾는 아 뭐야 아 문 닫어 어 이거 재밌는데 이거 오 맞춰? 어 일루와 문 열어 아 문 닫히네 쓰으으으으으 오토배는 해볼까 봐 흫 자 빨리와 돌자 Valve 뭐야 아 이게 브리크 등으로 인식이 되구나 노란색 불빛이 경찰 안오나 아 이거 너무 재밌는거 아닌가 이거 올려 아 맞다 준용을 안했어 됐다 렛츠고 어 폴리스 아 그렇다 오 소리 음 다 보여 제 눈에만 보이는 경찰차 야 300이다 오야야야 오 저스펙 웨스파운드 오 에폴리스 안아파 아 왜 힘이 없어 오 오 럼블러 사이든 오 오 어 크랩했다 안돼 디스파치 역주인 으악 소리여 집차가 너무 커 써주고 나이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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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공중 컨트롤 아 오 클랍했다 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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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글리칭 발자 어 속도가 고정이 되나요? 잠겼나? 고정? 아니죠 아 836마력 내가 그 성능을 강제로 올려주지 캡슐 럭키면은 그 엔진의 모든 성능이 풀립니다 아 뭐래 올려 야 이거 못가네 아기야 300km 간거 자체가 벌써 대단한 엔진인데 전화 부족합니다 난 배고파 목말라 물론 셀트도 지금 배고프고 서벡이라서 왔다! 몇시지? 10시? 아 아직 새벽 아니구나 나는 왜 새벽 이상 끊지? 아 참고로 지금 현재 어 오! 야! 미스터판다님이 지금 제 영상을 같이 보고 아 영상이래 제 게임 화면을 디스코를 통해서 같이 보고 있습니다 어어! 네 판다님 인사해 주시오 인사 사이렌 안 울려? 버그인데? 네 판다님 사망하셨네요 고맙습니다 어 실타네요 인성이 예스! 오? 어?? 오우야, 오우, 오우, 바운스. 봤습니까, 방금? 야!? 어? 아 팀장이 바운스 바운스 비군대 오, 방금 부딪혀가지고 차가 멈춘 게 아니고 옆으로 치면서 오, 왔다! 오우 다 휘었어? 아, 아니지. 차가 터지겠다. 에이, 폴리스. 그래 그런 빅토리가 너무 오래 됐어요 어? 오 스카니야 아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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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렇게는 안되지 헬로? 어 차가 안가냐? 타격 휘었어? 왜 이렇게 조향하는 능력이 많이 떨어졌지? 처음에 비해서 어뜨! 아이고 아쉽다 엔진 터지겠다 어 망했다 약간 유로트럭을 따지면 엔진 손상상태가 한 40%? 어 전방에 가전거 그렇게는 안되지? 어 엔진 연기한다 어 엔진 연기한다 No 자 과연 빅터 차량 오! 왓더 음 자 과연 빅터 차량은 엔진 손상도가 높을 때 어떻게 어 뭐야 어떤 작동이 일어나 어떤 상태가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GT에서는 공개상관없겠지만 실제로는 엔진이 경고가 뜨면서 시동이 꺼지겠죠? 오 야 어우 연기난다 이제 한번만 더 세게 박으면 아마 차 안될 것 같아요 오 아따랴 오 아따랴 또 관이야 의미없는 드리프트 어휴 보기 에이 폴리즈 그렇게는 보기 봤습니까? 트리플 피하기 맞다 일로와 오우 왜 사이렌을 아 오우야 근데 왜 사이렌을 안올리지 편하네 음 어딜 아 진짜 멀리서 보면 오토바이 참 생겼네 예스 왓더! 오 급이 어? 망했다 히터 끌었다 안돼 어? 뭐야 픽스! 야 픽스! 응? 뭐야 어? 아 됐다 됐다 뭐야 와아 어? 불나? 왓ấp? 왓곳곳곳곳 불난다 부 부 부 부 부 부 불 부 부 부 뭐야 불 없었어? 아이 깜짝아 단품로 들어가서 불 불 플래치 어 됐습니다 그래 오케이 아 더 황했네 나이 폴리스 시민들을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네? 버리써 간쓰렀다 헬로어 예스쿠즈 미 기름새? 아이고 κ 이거 불 붙게는데 폭신해서 봤다가 근처를 uh 고생왔다 와바 물어봤죠 바테라 테스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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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불 꺼지나? 불 꺼졌다 H trop 맘에 들었어 GTE 은근 현실적 현실적이올때는 현실적이지 않고 현실성이 전혀 없는데 말이상한데? 별을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한바퀴 들어왔으니까 나와 갔다가 아 이거 통화되지? 오오예 오 왔다 왜 사이렌이 안들리지? 어긴가? 처음에 나왔는데 다들 여기 모여라 쩝 죽입니다 달려 오와아 왔다 아이고 찌 망했다 달려 잘 보고 여기가 어려워요 아 망했다 망 망 망 망 망 망 망 으악 죽었어 에? 아니 그거 튕겨져 나가가지고 데미지를 얼마 안입은거 같은데 죽어버리네 아 아 이러면 안되는데 자 라운드2 오 예스 이즈 가자 됐다 어어어 예쓰 어어 망했어 망했어 오 됐다 됐다 가오시오 하나 둘 셋 프리크 급정거 됐다 어 별로 안 떨어지지 자 여기서 대기하고 있다가 야 제가 늘 말씀을 드린거죠 여기서 좀 있다가 헬기가 근접해보면은 그때 어 그러네 있니? 온다 여기서 온다 하나 둘 셋 지금이다 여기 간 다음에 자 여기에 맞죠 여기 오고 음 아 맞어? 맞지 오랜만에 해가지고 자 이렇게 해놓고 대기하고 있으면은 이 밑에 차량들은 이쪽으로 모이고 탈기는 저한테 옵니다 나중에 이 경찰들이 저한테 옵니다 시간을 보는거죠 보자 어 일로 오네 저 경찰차가 좌회전하면은 아 좌회전하네 보지마 고양이 절로가 절로가 어 저 오나? 아 간다 다행이다 고양아 절로가 아 아 미안해요 앞으로 오나? 지금 좀 헤매고 있죠? 시간을 벌어놨기 때문에 어 뒤로 온다 빨리 풀려 뭘 있는가? 지금 요 담벼락 위에 예 바로 저기 저 위에 저 위에 저 위에 있습니다 지금 됐다 아 너무 쉽죠? 요런식으로 굳이 밑에 안들어가도 네 뺄 수가 있는데 근데 온라인에서 한번 해볼까? 안해봐가지고 근데 그거는 프링클일 능력이 없기 때문에 힘들거 같은데 어저까나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네 여기 있다 헬로우 셀 이거 타볼래요? 아 뭐래 왜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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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뭔데? 어 인성이? 네 어저까나 네 오오 왔습니까 컨트롤? 네 블라드티나님 차량 제공 감사하고요 우우 오우 우우 트 클로스 들어가니lijk 어둠 어 forg 으으으М 가자 불라디나님한테 물어보니까 오 어? 뼈 먹고 욕을 하네 ㅂ이라고? 인성이? 어쨌거나 이 차는 오이구 중 아 디코래 뭐냐 유튜브 영상 밑에 제가 링크를 남겨드릴 테니까 그 디코에 들어가셔서 네, 유료로 구매하시면 이 차를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. 감사하고요. 오오, 시마로시. 날 실망 시키자. 뭐이거? 차나르드네. 뭐하는 길이냐 이거? 다시 보자 내려와 뭐야 계속 올라가? 오르막길인데? 이게 뭔 머리야 이거? 뭐야 이거? 아 됐다 됐다